아이템을. 케이소리. 아아아아. 와아. 여전히 동작을 드릴게요. 여름에 동작은 주께서는 영교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. 다음날단한다는 점ieren 너무 힘들어. 야 밥부터 먹잖아. 배고프다. 아 뭔가. 갈치조림. 오늘은 갈치조림 뭐? 내일 먹는 거 아니었어? 오늘, 오늘. 내일 계획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진짜 웃기다. 우리처럼 이렇게 각자 비행기 타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까? 우리 우리 와! 했어? 응! 했어! 진여사! 진여사! 이게 눈이다! 눈이다 눈! 와 이주현의 첫눈을 우리랑 렛츠고 진여사! 진여사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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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겨서 너무 대놓고 아니야? 숨겨서? 아니야! 다 터미야! 맛있겠다! 그대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미쳤다 미쳤어 와 문어 탱글치 싱글한 거 봐 아니 나오잖아 왜? 왜 그렇게 찍어? 반대로 갔다 아니 왜 저렇게 엉거져 주방에 다리는 왜? 오 문어 완전 쫄깃쫄깃해 여기 갔는데 거울이야 그래서 다 갔어? 내가 날보고 전기를 해봤어 같이 살을 다 모아서 한 숟가락 가득 채워서 한 줄에 먹어 힘내신이 시간을 해 나도 계속 그때마다 먹고 먹고 이쑤시개를 억양 없이 어떻게 말해? 서울 억양으로 이거 봐봐 이쑤시개 이쑤시개 원래 블루베리도 블루베리라고 아니 아니 그냥 플랫이야 블루베리? 블루베리? 이쑤시개 블루베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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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쑤시개 조금만 더 화창했다면 구름이 조금만 더 차서 근데 예쁘다 바다 색깔이 예쁘다 오 야 이거 이주연 잔이다 이거 완전 이주연 잔 이렇게 부화하다 이 선글라스 좀 탐나네 우와 완전 제주 야 완전 제주 그 자체야 어디로 갔어? 우와 아 뒤에도 이렇게 있네 야 완전 제주다 야 근데 진짜 아늑하다 야 여기 완전 그 갬성이다 야 타월도 엄청 뽀뽀뽀뽀해 화장실 미쳤다 화장실 미쳤다 화장실 미쳤다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참 좋아하겠군 제주는 바람이 많아 뭐 할 건데 고만 쳐서 짠 진짜 야들야들하게 보여 아 너무 춥다 차를 버리고 이렇게 걸어다니다 근데 구두고에는 꼭 먹어야 돼 지금 수술실에서 찍히는 거 아니길래 다 찍힘 석션 석션 이 간호사 석션 진짜 간호사인데 이렇게 웃긴 해 진짜 간호사인데 이렇게 웃긴 해 짠 여기 완전 톱토존이다 진짜 야 그런 데 한 번 가보자 우리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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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리 싱싱 치아 진짜 싱싱하다 케이술 이렇게 따주면 안 돼 기다리 기다리 디테일을 맞춰야 되거든 짠 왜 계속 아이컨택 하냐고 치아가 너무 싱싱하다 그러니까 치아가 싱싱하다 치아가 싱싱하다 치아가 싱싱하네 왜 이렇게 투퇴해 보이지 투퇴한가 체크아웃 민경이네 니가 자라가야지 그래 너네 집이잖아 그래 민경이네 온 민경이 가자 민경아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사진 한 번도 안 찍어 사진 한 번도 안 찍어 사진 한 번도 안 찍어 치아가 반은 가려있어 반은 보이지 않아 10분 만에 반은 보이지 가려지 않게 이 점점 이 점점 비해서 오키네스는 이러고 다니거든 딱 안 보여서 왜이렇게 해적처럼 다는 데 밥 냄새가 나 나 달라요? 달라요? 진짜 너무 맛있다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 어떻게 밥에서 그런 냄새가 나 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커서 냄새가 나? 에어컨 병도 잘 안 맞는데 맛있는데 맛있지? 오늘 좀 떡볶이 오셨네 오늘 유명 생일에 에어컨 축하해 오늘은 좀 바랬네 하늘이 너무 좋아 갑자기 해나와서 좀 따뜻해졌어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참 아 아까 부들부들 떨면서 왔는데 약간 뭘 보내하는 듯한 표정인데 이 하나를 찍는 이 여러 대의 카메라 아 이거 귀엽다 송편이랑 이 장면 너무 어희련네 그 와중에 실패했어 얍 선생님이 익숙àn 옆에 있는 길을 이동하니 이 주제에 더 싸우는 길이 오오오오 오오오 약간 탁 트였다 뭔가 우와 파래파래 이 창문이 문제여 라라 사구이 보라 사구이 큰 손상에 상해. 네, 여기 맞아요. 우와 귀여워. 안녕. 우와. 너무 예쁘다. 코카콜라 제품 짱 많아. 근데 좀 진짜 귀엽다, 이런 거. 우와, 혼술 환영. 쉬음 가는 바틀샵이래. 우와, 이거 맛있어. 뭐예요? 드롭 더 비트. 우와, 처음 보은 게 되게 많다. 춰ath비. 귀여워. 이 애가? 응.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? 나는 그런 자연 사진보다 이런 게 더 좋아. 할라봉 체험. 가려 없나요? 둘이 좋다, 둘이. 귀여워.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? 나는 그런 자연사진보다 이런 게 더 좋아. 한라봉 체험. 네. 얼마나 어려울까? 경혁집이어야 하마로 언제 내려줬어요? 어제 제일 추울 때 오셨어요? 아 그래요? 어제 추웠어요? 어제 눈 내렸어요 그래 어제 추웠잖아 제일 추울 때 왔다니 나는 제주는 따뜻할 줄 알았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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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주황 어떤 녀석을 따볼까? 큰 거 세 내게? 어 이걸로 한다 난 이거를 따보겠어 귀여워 야 왜 이렇게 빨리 했어? 너무 귀엽잖아 아 귀여우면 따는 거야? 야 민지 민지 야 이거 너무 싱그럽잖아 딱 한라봉으로 왜 나는 이거 진짜 한라봉 그 자체 같았네 우와 우와 진짜 한라봉 같다 우와 이거 진짜 한라봉 같애 한라봉이잖아 아 맞아 됐다 됐다 나도 무게 재러 갈래 얘네랑 비슷하네 아 이거 잘 됐다 아 이거 귀여운데 아 이거 귀여운데 어 됐다 됐다 어 잠깐 보라 일단 한번 더 올링 해볼까? 어 순간 포착 가능? 하나 둘 셋 포착을 할 수가 없는데 간다 처음으로 다리를 오므렸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힘들 것 같아 선생님 나 아킬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저래? 야 이거 홀링 잘한다 야 이거다 나도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가게다 아하 진짜 진민경 광이 같아 하하하하 머리 띠까지 너무 잘 어울려 지구원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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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더 주시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 나? 어 하하하하 중환중 젠장 그리 하하하 가현 띠띠띠띠 하하하 하하하 야 급텐션 아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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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울려 저 윌리엄 무서워 그새 잠든 박성웅씨 불러도 미동이 없다 기절했다 기절했다 기절 기절 라이트, 카메라,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Barbecue Don't Tidy Zoom in, zoom out Zoom in, zoom out